세종이 한글 창제를 과감하게 하려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얼마나 불편한지 대중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차원 때문에 오히려 한자어를 알기에 한글 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제적으로 공감하고 통찰력을 가지고서 추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혹시나 이재명 후보께서 영어에 익숙치 않아서 영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영어에 쉽게 다가가서 영어가 쉽사리 공용화가 될까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약간의 허들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 자체에서 온 가족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입출을 넘어선 계절이 됐는데요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성경 빨록파 특화 영어성경 교정과 출간에 피치를 올리느라고 완전히 끝내고 해야겠다는 생각에 콘텐츠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는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터벌이 너무 길어지면 구독자 분들께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일단 또 한 콘텐츠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거일 선생님의 영어를 공용어로 3차 계속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어 공용어화 관련해서 좀 전문 논객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복거일 선생님 아니면 감염된 언어에 고종석 선생님 이 두 분이 거의 투톱의 전문가 논객이 아니실까 싶은 상황이어서 이제 복거일 선생님의 영어 공용화론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거일 선생님이 가치관 아니면 세계관 이런게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조금 보수 내지 극우 진보적 시각에서 보자면 극우농객으로 볼 수 있는 보통 진보 쪽에서 보자면 극우에 가까운데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보수농객이다 보수를 자처한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극우 왜냐하면 이승만을 지적 자존심도 아니면 민주적 가치관도 없이 국부 막 이렇게 웃기죠 국부 국모 이런 거 유경수 여사를 국모에 빗대고 이런 거 건국의 아버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복거일님도 그렇다 싶은 느낌은 들어요 박정희 찬양 이승만 추앙 이런 사고의 소유자이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전개한 논리 이 책에서 보여준 논리는 훌륭하고 통찰 인사이트 이런 게 빛나기는 하지만 그분의 정치적인 지향점은 절대 동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과는 분리를 해서 그분이 책에서 내세운 영어 공용화를 둘러싼 담론 그것만 분리해서 살펴보는 걸로 살펴나가기로 하고요 사실 영어 공용화를 놓고서는 조금 태생적 한계 공약 내지 정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영어 자체에 대한 선입견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게 없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데 이분이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패스를 하시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영어에는 아직 노출되지는 않으신 편이거든요 사실 제가 주장하는 바로 가능 영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영어는 바로 가능하긴 한데 이러한 주장의 가장 커다란 전제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영어 수업은 들었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어의 가장 기본 알파벳이라거나 발음기호라거나 그래도 거의 기초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법 용어들 예를 들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주수로 목적어 부어 이런 개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본 아니면 막연하나마 깊이 있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전제 됐을 때 영어가 바로 가능하다 그렇게 인제 제가 얘기를 하고 보급을 애쓸려고 하는 건데 이장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중고등학교의 영어 그러니까 학교 학습 영어 문법 영어에 노출이 안 되셔서 이러한 영어 공용화에 대한 주장을 접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실 것 같아요 그분 스스로는 좀 통찰 아니면 식견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설득이 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종이 한글 창제를 과감하게 하려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대중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차원 때문에 오히려 한자어를 알기에 한글 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제적으로 공감하고 통찰력을 가지고서 추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혹시나 이재명 후보께서 영어에 익숙치 않아서 영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영어에 쉽게 다가가서 영어가 쉽 쉽사리 공용화가 될까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약간의 허들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저도 이제는 영어가 뭔지 영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에 대한 안목이 트인 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 영어를 낯설게 생각하지 않는 식견을 보유하게 된 것은 대학교 때 타임 뉴스히크 이런 영어 전문지 이런 것도 읽어보려 묻어내 많이 쓰고 전공서적 원서들 읽어보려고 애도 썼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늘 공부했고 늘 학원에 다녔고 그래서 회화는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나 일상적인 영어 환경 내에서 영어를 구사해야 했을 때 실제로는 늘 편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느끼기에 영어 구사가 편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던 가장 그 전까지는 수도 없이 영어를 공부했지만 연습하고 학습하고 했지만 영어가 그래도 편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서 영어가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윈앤윈이라는 이번에도 동경 올림픽에서 금메달 다섯 개 따오는데 주로 사용됐던 활 있죠. 활 WNW 윈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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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앤윈윈 그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그러니까 저의 영어 인생에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출근해서부터 뭐 8시 출근해서부터 그 당시에는 제가 해외영업 총괄이면서도 직원이 저 혼자인 상황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저 혼자인 상황 그래서 아침 8시에서 밤 11시 12시 1시 이렇게를 온종일 영어 이메일 영어 전화 해외 대회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출장 나가서 늘 그러니까 상시 영어를 쓰면서 물론 연습 훈련 공부 다 되는 가운데 그제서야 영어가 영어 구사가 좀 편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어학연수 정도 그러니까 현지에 완전 노출이 돼야만 그나마 전면적으로 영어 환경에 노출됐을 때에만 영어 구사에 대한 적응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어학연수도 사실 한국 학생들끼리 가서 끼리끼리 한국 학생들끼리 끼리끼리 놀며 데이트하며 술 마시며 그러다가 어쩌다가 수업이나 이런 것만 좀 들어서는 역시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영어로 실전에서 마주치면서 극복이 됐어야 영어가 편안하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영어 공용화라는 환경을 조성하려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택 송탄의 그 영어 구사 환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맥주 미군 클럽들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미군 클럽들 이런 쪽에서 미군 친구들과도 대화도 많이 해보려 했고 미국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보금선 가고 친교 시간 호스피터리티 하우스 이런 데에서 가져보려고 다 했지만 공부는 공부고 실전을 통한 구사 능력의 확보 이거는 역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전 상황을 거치고 나니까 영어가 편안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영어 공용화 환경을 한국 내에서 조성을 하려 애쓰기보다. 일단 실용적으로 꼭 필요한. 회사들 직원이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시든 간에. 해외 업무를 일단. 도전을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노출이 되다 보면 아니면. 직접 도전을 하다가 보면 거기서 영어 공용화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출장 가서도 뭐 통역 쓰지. 뭐 아니면 직원들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고. 자신은 이제. 뒷자리에서. 지시하고 보고 받고 이러기만 하면 되지 이래서는 역시 영어. 공용화 환경은 이제 조성이 되기는 어렵다 보고요. 어쨌거나. 홍콩 싱가포멀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 이런 쪽이. 영어 구사능력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일단은 영어권 식민지를 겪었던 게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어 식민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공용화 문제가. 이재명 정권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를까. 그런 생각은 해보면서. 아니겠다 싶고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애쓰는 사람들끼리 정당 비슷하게 조금 정치 문화적인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편 다른 콘텐츠에서도 늘 주장을 하지만 강원도 뭐 평창이든 횡성이든 어디든 이렇게 하나의 거점 도시를 우리가 마련해서 아니면 당장. 환경이 좋은 평택 쪽도 좋고요. 영어 평택시 평택 영어 시 이쪽에서. 우리끼리는 영어를 쓰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상점이든 무엇이든 간에. 영어 공용어 표찰 아니면 깃발을 달고서라도 그 가게에 오면 영어로 해도 영어로 응대를 하는. 그러한 공식 공동체 이런 걸 구성해 보는 것도.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책 속에서 영어가 도입될 때. 실질적으로 조성돼야 할 환경.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생각을 제시를 드려보는 거고요. 또 그런 게 있죠. 대세, 메가 트렌드, 그런 시대적 조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같은 거 있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MS 있잖아요. MS 오피스 시리즈에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인제 한글과 컴퓨터에 아래 한글. 이쪽 소프트웨어와 MS 워드와의 인제 각축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공무원 사회라거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아래 한글을 중점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이 아래 한글 파일이 해외로 보낼 때 안 되잖아요. 호환성 문제로 그래서 국제적인 업무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다. MS 워드를 쓰는 상황인데 파워포인트, 엑셀 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꼭 차용을 하게 되는. 이게 대세가 돼 버리면 거기에 거스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영어를 대세로 놓고 본다면 거스를 수 있겠는가. 한국어만으로 달라진 시대 환경 속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부득이 공용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화 하자는 거는 아니니까 공용화에 대한 시도 이런 정도는 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인문학적 통찰의 도구로서 이 책은 꼭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복거일 저자가 정치적 지향점이 보수다, 극우다 이런 걸 떠나서 통찰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바라보는 아니면 영어를 대하는 우리들의 시각 내지 시각교정 차원에서는 좀 굉장히 통찰을 일깨우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일단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영어 성경 완성을 위한 길목에서 일단 오늘 콘텐츠는 또 여기서 한 번 접고요.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